또 못하네 아 진짜 이씨 야야 어디봐 아 진짜 나왔네 참아 참아야 돼 왜 이렇게 이랬나 아 아 절로 가는거야? 아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아 눅눅하고 막 그냥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왜 이렇게 났지? 아 아무래도 저걸 뚫는거 같은데 어떻게 하지 거품총으로 거품총으로 길을 만들어낼거 같거든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일단 부스터 끊기지 않게 부스터 끊기지 않게 아이씨 안되는데 하이퍼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 여기서부터 간다 하나 뚫었다 아살아살아네 아살아살아살아살아 아살아살아라 question 첫번째 굴대 다녀는 어 저게 여기서 막 아니 머리 한방 맞으면 죽네 라니까요 쟤 머리를 못대서 그렇게 생각하네 뭐야 뭐야 이래 아 막뱅 돌아서 아 아 아 아 금괴 있다 뭘로 뚫어야 되지 하이퍼부츠네 하이퍼부츠네 쓰읍 그 오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못 왔는데? 너가 아닌데? 무슨 소리야 여기서 절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? 하이퍼부츠를 뚫어라 점프해서 뚫는 것 같은데 그런가보다 달려올만한 길이 있나? 아 되네 세이브됐어 여기 너무 짧아서 안되고 여기서 달려봅시다 아 진짜 짧네 거품총? 야이씨 거품총 야 뭐야 아 거품 마지막에 트롤했어 세이브 다시 하고 보자 거품총 찡기고 와야돼 컨테이너 초록속으로? 어디 어디 아 그러네? 아 오케오케오케 아 이거면 되겠지? 왜 아까랑 별 차이가 없냐 문 문 문 들어가면 총이어야 되나보네 여기서 발동을 걸고 들어가야되나보네 와이 와이 아 왜 안 터져 점, 점, 점프는 안되나? 아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된거 같다 된거 같다 아 뒤로해도? 아 뭐야 뒤로하면 안되네 음 어깨 어깨 됐다 음 점프가 낮은거 같지? dest 쓰읖 아 아 이거 업그레이드 perchð song 아주 비슷 beaucoup 타 cambys 에 지연 부산 게임 아닙니다 무한 거품탄? 동력을 끄고 당장 항복하면 공격하지 않겠다 내가 할 말이야 전투복은 손에 넣었지만 사용하는 법을 모를텐데 난 뭐든지 빨리 배운다고 아니 무한으로 할 거면 거품탄은 왜 준거야? 뭐하세요? 쟤 또 버그 올린 것 같은데? 아무래도 쟤 또 버그 올린 것 같은데? 쟤 또 버그 올린 것 같은데? 왔다 잠깐만 여기가 아닌데 여기서 뭘 하는거같은데 아 뭐야 씨 신총이야? 기바 총이 무슨 넙치처럼 생겼네 이거 뭐야 코일 라이플? 진짜 없는거같은데 총알이 많네 오 맞아 가만있어봐 여기는 맨처음 거기 아니야 아니 여기로 오네 거품총 필요한대가 있었는데 유기적인 맵 구조부소 다크소울 울고 가겠는데 흠자진 아이템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이처이 씨 저 안터져 아이처이 씨 뭐야 쟤 그냥 달려도 안되네요 시야 가리려고 했는데 아이처이 씨 태기 니가 비중 암 암 암 암 암 암 거품촌 무한이라고요 거품촌 무한이라고요 여기 뭐하는 데야 아무래도 역주행하는 각이다 이거 그치? 역주행하는 각이야 가자 가자 들어가자 집으로 가자 그러네 그러네 맞네 맞네 허허 잘하네 맵 구조는 칭찬할만하다 드롭킥! 야! 야 니가 먹겠다 어 뭐야 세컨? 땅먹은 자 꽈배기 왔던 데인가? 아 굿 마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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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아 예 왜이래 왜이래 네비 목수대는 거야 이거 야 야 야 크으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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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 뚫려 있는 것 같은데? 나갈 수 있는 길인가? 응 응 근데 방어를 업그레이드해서 그런가 좀 단단해진 것 같지 않아요? 몇 대 맞아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뭐지 여기? 내려가도 되나? 내려가도 상관없어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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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죠 뭐야 지금 그만 아무것도 아닌가? 장식일수도 있겠다 가자 SKT가 우승했더라 난 혹시나 지을까봐 안 봤는데 역시나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은 연예인 걱정하고 SKT 걱정이라더니 역시 SKT 씹어먹었구만 이 자식아! 까불어 지금 압 슈퍼 펀츠 타닷 아무것도 없네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왜 모두가있지 어이구! 잘못 눌렀다 이 아래층 가봤나 내가? 아니 그 이게 그 다음 퀘스트를 안주네 이상하네 퀘스트 줄 때가 됐는데 이거 미사일이지 이거 색칠 안된 곳? 이게 가봤던건지 안가봤던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하아 왜 아까 그 초입부분에 돌아왔을까 그..그말이 즉슨 초입부분에 뭐가 있다는거 아냐? 초입부분에 막혀있던 곳이 있었나? 어? 뭐야 여기 어 아 해치몬 왜 3개야? 저번에 3개였는데? 아 뭐야 뭔가 안먹었나본데 LOL 여보세요 싸아악 오시오! 오시오!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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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못가? 못가는데 다쳤어 죽자 죽자 죽으면 저장 포인트로 하니까 더 빨라 그래 여기 어디냐 하아 아 암호 다시 먹어야 되네 아 아 먹자 먹자 필요없어 암호 나중엔 먹 해치 암호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때 먹으러 가자 안 먹어 귀찮아 안 먹어 오시오 그걸 푸실 법 푸실거야네 뭐야 이도이드 넘어갈 수 있어? 아니 맵이 진짜 어떻게 되어 야이씨! 워어어어 어우 하하하하하하하 이거 구급기술이 필요하겠구만 간다 준비 발사 하이퍼부츠 파 아우 저거 어떻게 타지? 달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 ㅋㅋㅋㅋ 휴 아우 이야 이게 근데 하이퍼부츠라 비능이 빠른데 쉽지 않겠는데 더블 점프 있어야 할 것 같지 그쵸? 더블 점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더블 점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더블 점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너 달려갈 수 있거든? 그냥 너 달려갈 수 있거든? 그냥 하는게 낫겠는데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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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점프 있어야 돼 후크 후크? 후크도 그렇고 더블 점프 있어야 후크가 보니깐 쓸모가 없어요 그... 웜즈의 그거랑 그거랑은 그거 생각하면 안돼 웜즈의 그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 꺼져 이씨 아 맞다 제 기억으로 이 그... 내려가는 길에 보면은 여기에 그거 있었어요 중간에 여기 중간에 내려가다가 뭐 있었는데? 맞다 물 수중호파하는 것도 있지 않았나? 아 미사일이었지 여기 빨리 갈래 그냥 갈래 갔나 여기가 저번에? 여기 빨간 걸로 되어있네? 미사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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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미사일을 다 장바 놨어 미사일 저런게 보통 쇼컷이더라고 없어도 되는거 같던데? 응 미사일 꼭 있어야 미션 진행 가능한 데가 있나? 거품총은 필수인거 같기도 하고 헬기 잡을때 써야되니까 근데 헬기 잡을때도 거기서 그냥 주는데 그 머신건이 또 미사일이네 이거 아 아이템 숨겨놓은거 같애 아이씨 거품총 아 아 이거 안보인다니까 거품총 이 자리였어요 근데 안보이잖아요 문만 그렇게 표시가 되는거 문만 아 진짜 이게 아 이거 기대는게 안돼 왜 안돼 하아 거품총 무한이다 아 아 쓸모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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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근처에 쓸데가 있었나 제가 알기론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자 아 ㅋ hake 수영 빨리하는 기득 없나 조금 아 두 두 두 사다리를 왜 만들어 놨을까 현실감 위에서 그렇지 여긴 가지바 안 걸리네 무시하는 거 보고 하이퍼부츠를 쓸어주자 답은 하이퍼부츠다 준비 고 어 아 아 아 아 시 시 거품청 또 쓸 일이 이 근처 다 둔 거 같아요 왜 왜 초반부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대체 어쩌라는 거지? 퀘스트를 안 줘 클레어도 왠지 왜 갑자기 아봉했어 갑자기 한풍구? 아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클레어한테 다 돌아가야 되나 이런때 기 있었나 어 어? 잠깐만 오? 이건가? 이건 거품총하고 이거 없으면 술탈 없으면 못 가는 길이네 문 열어 아이템이겠지 뭐 백 백퍼센트 아이템이겠지 아니 아니 아닌가? 아니 왔던 데잖아 왔던 데잖아 아 왔던 데 맞어 피만 달았어 아이C 쇼컷인가 본데 뭐하냐 랩을 일단 둘러봅시다 네 뭐 가다보면은 뭔가 어 뭐야